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방금 읽은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11조입니다. 11조란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행위입니다. 앞부분 7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일이 떠나 어떻게 하여야 주님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라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첫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첫 번째가 11조입니다. 물질 생활을 바로잡아라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삶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와 관계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시험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내가 행동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그 복을 경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라. 11조를 드리라. 이 영적 회복이 놀랍게도 11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발걸음이 물질생활 그 가운데 11조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1조를 이미 드리고 있습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겁게 하십시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11조를 드릴 때에 어떤 복이 따르는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아직 피치 못할 사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적다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순전하게, 온전하게 11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로 11조를 드리다가 중단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적용기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11조를 드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